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때 첨가되는 바닐라 농축액이 한국의 소주보다도 도수가 높은 약 35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바닐라 농축액을 초중고 학생들이 마시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 당국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애틀랜타에 위치한 그래디 고등학교는 최근 일부 학생들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바닐라 농축액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은 트레이드조등에서 구입한 바닐라 농축액을 커피에 섞어 마셔 비틀거리며 등교를 하거나 수업에 참여했고 한 학생은 술에 취해 응급실까지 실려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바닐라 농축액은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 재료이며 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닐라 추출물은 바닐라 열매를 에틸알코올과 물에 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농축액은 한국의 소주보다도 도수가 높은 35도가량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농축액은 한국의 소주보다도 도수가 높은 5도가량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